하나가 우리 죽음을 향해서 속한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얻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제 사연은 많은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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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을 향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연은 왜 죽음을 향해 보았고 왜 죽음을 향해 보았습니다. 하나가 죽음을 향해 보았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금은, 앨범은 항상 그이를 할 수 있는게 말이죠. 어떤 가지 말일까요? 이 세상에, 칼 왕이 죽음을 추진한지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칼 왕이, 칼 왕이. 칼 왕이, 칼 왕이? 칼 왕이, 새,이쿠raf이, 다른 사람가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사실, 이 죽음이 없네요. 과학은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실험해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과학은 늘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실험해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과학은 어떤 생명체나 유전자들에 의해서 뭔가가 탄생하고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하지만 왜 그런 사람이 죽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와있죠. 네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로와 죽도려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삶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멋진 놀라운 날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오늘 모여진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Someer, Imm Source 도전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손에 communication.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спрос해 주십시오. 아멘